리벤지 액션 리벤지 액션의 대가로 불리게 된 건 바로 이 영화 덕분 아니겠는가 불꽃아빠 리암리슨의 귀환을 기념하는 오늘의 영화 테이큰을 소환해 본다 아름다운 디바의 무대에 모두가 행복한 이방 갑작스런 사생팬난입으로 공연장은 아수라장이 되는데 전직 특수요원 브라이언의 활약으로 깔끔하게 상황 종료 이런 그도 가족들 앞에선 다정다감 딸바보로 변신한다 기한범 목표는 고개 숙인 아버지요 결국 어화둥둥 후만의 자식을 눈물로 배웅하는 브라이언 액클렌 부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철부 집 딸은 인증샵 산매경이다 친절한 훈남 등장에 여행 시작부터 설렘 대폭발 표적이 된 줄도 모르고 딸내미는 발바닥에 불나도록 댄스 타임 아빠는 전화통에 불나도록 재다이얼 타임 이 순간만큼은 아빠 말을 하늘같이 하는 착한 딸 모두 MD를 가져다라니 이 순간만큼은 길을 담아야 한번 가요 를 위한 적극에 맞지 않게 말니 정말 중요한 시간 운동도 가능합니다 마치 를 위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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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 6. 2. 2. 3. 3. 4. 5. 5. 5. 5. 5. 6. 6. 5. 5. 6. 6. 6. 6. 딸의 행방을 찾아 곧장 파리로 날아간 브라이언. 그곳에서 중요한 단서 하나를 발견한다. 누구냐 넌. 남의 집 귀한 외동딸 납치해간 나쁜 녀석들. 불주먹 사면타로 가볍게 처리 하나 했더니. 모냥 빠지게 주랭랑을 치는 미꾸라지 같은 녀석. 갓길 주행에 불법 유도. 루턴까지 감행하며 음노의 질주를 해보지만. 영영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야속한 미미어. 그렇다면 직접 발로 뛰어 찾을 수밖에. 인심매매범 소굴에 제 발로 찾아가는 브라이언. 전직 특수요원 버프로 무혈 입성에 성공한다. 찾았다 유놈. 20대 못지않은 쌩쌩한 체력과 날려폼을 자랑하며 조물애기들을 단숨에 날려버리는 강인한 가장. 그러나 금지옥 옆 외동딸의 흔적은 머리카락 하나 찾을 수 없었으며. 그제야 정보력이 생명임을 깨달은 브라이언. 현직 특수요원인 친구에게 정보를 받아 놈들의 또 다른 아지트를 찾아간다. 처참한 여자들의 모습에 부글부글 스팀이 올라오던 그때. 이것은 분명 딸의 흔적. 여전히 알 수 없는 딸의 행방에 기어코 폭발하고 만한 브라이언. 노장의 관록에 화들짝 놀라 비겁하게 총으로 응수하는 놈들. 하지만 노련한 드리프트 실력으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는 브라이언. 그는 철부지 딸래미와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영화 테이크는? 영화 테이크는? 면